아이고 시나 어이 근데 시원한 불로 던져봐 어이 어이 이 사람인가 아이고 물이랑 인형양으로 거래당 먹죠 탁 그자 정지에서 일하는 사람 오라가라 해가면 물거라 오람미시거라 아방양으로도 허설 오믓거리면 물이랑 아방양으로 거래당 자십스께 그 자꾸 사람 거시지 마라 지금 이 아이고 아이고 나 지금 혀나 볼란 지금 아이고 막 더위 먹어 더위 먹어 나 이놈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운전을 설렁던가야 준하나 오장대사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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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 혼지가 안 줄거라 진짜로 아이고 헛설 20석에 손에 이거 장갑 껴놓고 이거 벗은게 아이고 확 죽게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오늘따라 무사 영낯인데 짜장을 짜장을 내 염수가게 지금 나도 거 아니어도 이거 칙칙한게 헛설만 오묵거리민 그자 우알로 땀 쥐얼쥐라 먹나 오늘 나도 신간이 편하지 못해 있으나 저거 심하농할거 저거 일러는것도 놈들은 그자 식솔들 다 모다들은 희주고 가방들이라도 저거 거들어주면 더 크게 일찍 끝날거 그자 혼자 하장 저걸 허진니 누난 저것도 일 나도 양 오늘 어떤 날이 뭐 큰허곡 이거 사름사름 신간을 불편하게 허멍 이거 짜장난 나도 오늘 양 건들지 말아 주셔 시민 주완지 커우다게 식솔들 애교 호남 행기라 식솔들 이런걸 바로 인혁 커우 저 쫑시켜 쫑 인혁새끼 아니라 쫑 쫑시켜 날 더워가는데 정말 이 아방 오늘 나 짜장 낭 이 부끄는걸 보자니 임적이 참기 무슨 짜장 짜장 미신 짬뽕에 이사람 어디 더위 먹으시냐 뭔 짜장 말이여 짜장은 나도 나만이 있어 이 날 우치고 칙칙하고 뭐 크는게 이거 사름양 이거 높아가는디 건들지 마랑 아방도 오늘랑 헛설 아방 성질 주기멍 조심허예 줍서게 아이고 저거 심화농을 것도 저거 장만에 이사하고 저거 또 마피아 불카부된 저 창고에 이신거 저거 널어딱트렸다 크멍 나 양 점쏘기쏘기 아니라도 날도 영허고 그나 나 하염고찌 말젠 나가 꼭 입을 그자 조무랑 이거 초맘쥬 거거 난 거거 중하랑 나 거시지 맙서 오늘 나도 일내야 아 일내와 그 옷도 옷을 벗어가 진작하게 금식해 쌩장 덥대는거 똥은 촐촐래 가방 문짝 벗어도 시원찮은데 금식마 아이고 저 창고 여미화장 일러멍 동네사름도 지나가고 보고 거 그냥 건더깨 입질 못하여 일러멍 비식아 아방은 난리도 못하멍 아이고 거거 난 이거 올라감시다게 나 건들지마랑 아방양으로 물걸어당 먹고 더우민 얼음이라도 놓고 얼음도 더우민 저 냉장고 여랑 저 보름이라도 세고 커멍 아방 스스로 아랑헙서 아이고 영헌이 나가 집일로 그저 아이고 더워 지지마라 저거 또 너가 정말 자이브 어떤 트럭으로서 밀어주나 해야쥬 이거날 더워가 난 그저 복싹 헌게 그저 베르메 두 덕국 이서브라허멍 시마농이 거는거 장만해 둥어떤 너 이발을 허나 희해삼지 크다게 원 털관 그저 복싹 헌게 어떤게 민 좋고 아방 개미장원 어디 허염쬐는 소문 못 들읍대가 요새 지혜사림들은 양 개들두 집이서 털어 고새로 굳지 아니양 미장원들 도랑강 저거 다 밀어오고 개임쬐는 힘쓰게기 정신빠진같은 사람 이발비도 비싼 못하겠는데 지금 어디 개이발비도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어머나 그거 털어 그여주마 아이고 복싹 큰게 더워밤적인 물이라도 어떤 지총 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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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람쩌 얼만이나 넌 더욱 큰이게 이건 지 눅푸고 어머나 에건 에게 감사합니다.